예능 카이 같은 방을 쓰죠? 디오 씨랑 카이 같은 방을 쓰죠? 그럼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동안에 카이 씨가 뭐 하고 있는지? 제가요? 카이 씨는 요즘 근데 예능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카이 씨랑 영화를 요즘 밤에 같이 봐요, 저희가 둘이. 그래서 최근 종이节무,还有电영, 타호에 근 카이 2개는 이치 칸. 저희가 영화관을 자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끼리라도 뭔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불도 끄고 팝콘 같은 과자 같은 것도 저희가 싸들고 방에서 저희끼리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영화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영화를 통하거나 옮기면 하루에